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므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조만한 자를 살피사 낳추시리이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두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수많은 풍파와 그리고 거센 세파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고 위에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건지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 부분들이 오늘 자세히 나오고 있죠.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 원수가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24절에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곤고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 때 주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 어떻게 할 때 거친 세파가 나를 삼키려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대접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거친 세파가 세상에 강한 물결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위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적보다 우리가 약하기에 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기에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하기 때문에 곤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